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비교 연산자 혹은 관계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비교하는 걸까요?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것.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비교하는 거죠.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학에서 사용하시던 그거랑 비슷한데 키보드 상에 있는 특수기호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등호 두 개. 이거는 뭐냐면 자바 프로그래밍 랭기지에서 등호 하나를 사용을 하는 거는요. 등호 하나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요?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할 때,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등호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떤 변수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이냐, 1이 아니냐, 비교를 해봐야 될 때가 있겠죠. 같은지 비교를 해봐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등호 두 개예요. 그러니까 등호 하나짜리가 이미 할당이라고 하는 연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다른 기호를 쓰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랭기지에서는 등호 두 개를 같은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르다. x가 1과 다르냐. x가 1과 다르냐라고 할 때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등호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려버려요. 근데 짝대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누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slash가 나누기라고 하는 기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랭기지에서는 느낌표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짝대기 대신에 이 아니다라고 하는 짝대기 대신에 느낌표를 쓰는 게 다르다, 다릅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비교하는 연산자가 그 다음에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큰지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게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벌써 이렇게 있어요. 둘, 넷, 여섯. 여섯 개가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비교 연산의 결과는 항상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이거나 False예요. True이거나 False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False예요. 다르면 False.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True 다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연산자고요.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 True 그 나머지 경우는 False.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등어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등어가 오른쪽에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True. 이거는 반대로 작으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예요.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어가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붙여서 쓰셔야 돼요. 중간에 공백 없이 붙여서 쓰셔야 돼요. 의미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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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이라고 우리말로 반환이라고 쓸게요.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 연산자란 크기 비교, 대소 비교, 크냐 작으냐, 같으냐 다르냐, 이것도 크기잖아요. 크기 비교의 결과를 True나 False로 반환해주는 그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되는 그런 연산자들. 같은 경우에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 True가 되는 연산자, 다른 경우에 True가 되는 연산자, 왼쪽이 더 큰 경우에 True가 되는 연산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True가 되는 연산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결과가 Boolean, True나 False는 Boolean이라고 말씀드렸죠. Boolean이 되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바로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ys, Out, Ctrl, Space. 같은지, 다른지부터 볼까요? 자, 10은 변수를 하나 쓰죠. 여기다가 int, number는 1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세미콜러,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러는 써야 되겠죠. 그리고 number는 10과 같은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출력이 될까요? 뭐가 출력이 되냐 하면 변수의, 위쪽은 위에 있는 코드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변수 number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number에 저장된 값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세요라는 뜻이에요.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10이랑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여기서는 출력하기 전에, 출력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할까요? 이 결과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면 True가 되겠죠. 실행해 보세요. 결과는 Tru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르다는 이거의 반대예요. 넘버가 10과 다른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는 number가 10과 다른가요? 이런 거예요. 달라요? 아니잖아요. 다르지 않죠. 그럼 Fals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크다, 작다,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개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네 개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Case out. number는 크러나 같은가요? 10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가요?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거는 다른가요? 다른가요? 해서 다르면 True. 다르지 않으면 Fals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크거나 같은가요? 크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아니면 False.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됐고요. 10은 10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10과 같죠.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True. 그래서 밑에서 출력하는 것은 세 번째에서 출력하는 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True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 테스트 안 해봐도 괜찮겠죠. 주의하실 것. 등호 하나가 아니라 등호 두 개를 사용한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할 때 느낌표와 등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를 하실 때 부등호보다 등호를 나중에 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순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연산자들은 이런 연산자들은 이렇게 프린트를 할 때 단독으로 사용이 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만 수업을 조금 일찍하면 오늘 오후에 조금 있다가 조건문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비교 연산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이면 합격, 불합격으로만 할까요? 보통 대부분의 기사 시험들이 그렇죠. 정보처리 기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시험들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점수가 40점 이상이냐 4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했는데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걸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릴 때 그 크기를 비교하고서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들이 이런 연산자들이 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연산자들은 연산자들은 if, else를 할 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계속 여기서 할게요. 이 비교 연산자들과 보통 많이 같이 사용되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엔드 기호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 두 개 혹은 느낌표 하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엔드 기호는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숫자 7번 숫자 7번 위에 있는 게 엔드 기호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연달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보시면 아마 백스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보통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혹은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노트북이나 키보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보통 윈도우스 같으면 백스페이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원화 표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혹은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맥 같은 그런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쪽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 찾으셨죠? 혹시나 못 찾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호가 아니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있습니다. 키워드가 그 다음에 느낌표는 그 1번 숫자 1번 위에 있는 게 느낌표고요. 혹시나 혹시나 논리연산자면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리연산 논리연산인 and 낫의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자들을 논리연산자라고 기조를 해요. 논리연산 결과를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예요.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연산 and 인들은 뭐냐면 그리고 그리고 Or 또는 Not 이고요. not 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가 and 이 A and B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모두 True이면 전체 결과도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거를 논리곡 End라고 얘기합니다 A와 B가 모두 동시에 True이면 그때에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자 O는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돼요 A 또는 B 이렇게 생각하시면 A 또는 B 이거는 A 또는 B가 True이면 전체 결과도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False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논리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A라는 조건은 True가 될 수 있고요 True 또는 False 두 가지 경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True 또는 False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True 또는 False가 될 수 있겠죠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True, False 두 가지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True, False 두 가지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네 가지가 될 거예요 A가 True이고 B도 True인 경우 A는 True인데 B는 False인 경우 A가 False일 때 B도 False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가지 경우 자, A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And, And, B 이거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동시에 True이면 True 둘 다 True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False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B가 False이거나 A가 False이거나 A, B 둘 다 False이거나 이렇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True인 경우에만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뭐가 되는? True가 되는 게 And 논리합 아, 논리곡 논리곡 이해되시죠? O어는 O어는요 A 떠는 B가 True이면 그러니까 A가 True여도 되고 B만 True여도 되고 A, B 둘 다 True여도 되는 거예요 A가 True여도 True 이건 둘 다 True니까 A가 True잖아요 A, B 중에서 A가 True죠 그럼 True A, B 중에서 A는 False지만 B는 True죠 그럼 이것도 True 근데 A도 False이고 B도 False죠 여기만 False 이게 O어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하고 수학교 교과 과정이 좀 바뀌어서 요즘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이해되시죠? 논리곡, 논리합, and, or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 and, B A, E고, B A 또는 B A, or, B A 또는 B and와 or는 반드시 이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산자의 왼쪽과 연산자의 오른쪽 양쪽에 P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항 연산자고요 낫은 좀 다른 낫은 이랑 연산자예요 뭐냐면 P 연산자를 하나만 갖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낫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앞에 써주는 거예요 변수 앞에 A가 True이면 True를 False로 바꿔주는 거고요 A가 False이면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만 바꿔주는 거죠 반대로 바꿔주는 게 낫이에요 낫 그래서 and와 or는 이항 연산자 양쪽에 두 개의 P 연산자가 있어야 되지만 낫은 하나의 계산이 끝나고 난 결과를 계산이 끝나고 난 결과를 반대 결과로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시험들이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가요 평균은 몇 점 이상인가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한답니다 그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변수를 이렇게 할게요 Score라고 하는 변수를 마련할게요 Score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50점이라고 할게요 50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평균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게요 55점 이렇게 할게요 55점 50점 이렇게 해볼까요 end 연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출력을 바로 할까요 시스아웃 바로 하고요 두 개의 end 를 할 거에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하실 때 그러니까 end 연산자를 쓰기 전에 end 연산자를 쓰기 전에 왼쪽과 오른쪽을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두 개의 결과를 end 를 하겠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은 뭐라고 할 거냐면 스코어가 40점 이상인가요 오른쪽은 뭐라고 할 거냐면 평균이 60점 이상인가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를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를 end 대신에 555로만 바꿀게요 이 두 가지 두 개의 결과가 뭐라고 출력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먼저 하고 실행 결과를 볼까요 실행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된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거 두 개 결과 이해되세요 이렇게 논리 연산자는요 논리 연산자는 여기 있는 거를 논리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랑 이렇게 같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교 연산자랑 자 첫 번째 여기 1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첫 번째 결과고요 자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는 얼마가 저장이 되어있죠 50이 저장이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뭐라는 걸까요 50은 4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이거를 하는 거죠 스코어가 40점 이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결과는 뭐예요 여기까지 스코어가 40점 이상인가요 True죠 Tru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평균 Min이죠 Min에 저장되는 저장된 값은 얼마예요 55점이에요 평균이 60점 이상인가요 60점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죠 False죠 자 왼쪽은 True지만 오른쪽이 False란 말이에요 그럼 End의 결과는 End의 결과는 False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End예요 End 둘 다 True여야 되는데 한쪽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왼쪽은 만족하는데 오른쪽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Or를 보죠 똑같아요 Or은 점수는 40점 이상이에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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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 60점 이상이에요 여기는 False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요 점수가 40점 이상이거나 또는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만족하죠 그럼 결과는 뭐? 결과는 True 두 번째의 결과는 True 이해되십니까? 이게 End와 Or입니다 End와 Or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되셨어요? 네 자 Not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Not을 써주고요 결과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어가 스포어가 40점 이상인가요? 그거에 반대인가요? 이거죠 실행해 보시면 제일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문장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거는 FALSE 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죠 왜 FALSE 라고 출력이 됐냐면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까지가 점수는 40점 이상이죠 True 거기에 Not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Not True True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rue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FALSE 그래서 출력된 결과가 FALSE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And Or Not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나중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무법을 공부할 텐데 그 조건문이라고 하는 무법을 공부할 때 크다 작다 와 함께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 혹은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할 때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논리 연산자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거는 제가 따로 코드를 만들어드리진 않을 건데요 만들어드리진 않을 건데 그냥 개념만 개념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컴퓨터는 계산을 할 때 계산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바 런타임이 엔드나 워어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상식과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도 컴퓨터도 조금 게으르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쇼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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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A&B를 계산을 할 때 A&B를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생각을 해보죠 A&B는 A와 B가 동시에 True인 경우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N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쪽에서도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AN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왼쪽이 True인지 아닌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계산 순서 보여드렸잖아요 AND를 계산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뭘 먼저 계산했어요 스코어가 40점 이상인지를 먼저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True인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1번과 2번을 AND 연산을 한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True인지를 확인을 한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 AND 연산자의 좌항과 왼쪽과 오른쪽 우변이 좌변과 우변이 전부 다 True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자 AND 계산을 하기 전에 A가 A를 계산한 결과가 A의 결과가 결과가 False이면 B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여기가 False예요 이미 여기가 False예요 그러면 AND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B가 True가 되든 False가 되든 이미 하나가 False가 돼버렸기 때문에 뒤쪽 결과는 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전체 결과는 False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뒤쪽을 계산을 안 해요 이게 게으르다 라는 뜻이에요 짧게 Short Circuit 짧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면 앞쪽을 계산을 안 해요 앞쪽만 계산하고 그냥 거기에서 끝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A의 결과가 False이면 B를 계산하지 않고 False가 반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지 A and B를 계산할 때 A가 False라고 계산이 됐으면 B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계산도 하지 않고 전체 결과가 우리는 False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도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Lazy Evaluation 이런 경우가 and에만 있을까요? or에도 똑같이 있어요 비슷하게 있습니다 A or B를 계산할 때 계산할 때 A의 결과가 A의 결과가 이때는 True예요 True이면 이것도 생각해보죠 A or B를 계산을 하려면 or를 계산을 하려면 A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B B가 True인지 False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A를 계산했더니 이미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or의 결과는 뒤쪽 볼 필요도 없죠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되는데 이미 하나가 Tru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쪽은 보나 많아죠 그 얘기 A의 결과가 True이면 B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전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 B를 계산하지 않고 뭐가 반환이 된다 True가 반환 된다 앞쪽만 미리 계산을 해봐도 and의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앞쪽만 계산해봐도 or의 계산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raise evaluation 혹은 short circuit evaluation 앞쪽만 계산해봐도 뒤쪽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and 일때는 앞쪽이 False일 때 왼쪽이 False이면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False or을 계산할 때는 왼쪽이 True이면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True 이해 되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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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